예 조합원님 예 어저께 좀 잠은 잘 주무셨나요? 예 뭐 이것저것 생각에 밤샴을 설쳤습니다 고정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? 예 식사는 했습니다 하루 한 끼 몇 끼 안 먹고 며칠 안 산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 생존군이 달린 문제인데 예 그래도 항상 건강 잘 차려주시고요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? 지금 건강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시간 교육 위주만으로 누구나 조정이 가능한 소형 타워 그리고 4년간 30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을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 관리 감속하고 불법 개선하는 소형 타워가 절대되는 그날까지 우리 전 정보는 끝까지 우리 생존권을 위해 수색하겠습니다 수색! 네 네 예 예 그리고요 수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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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